미션 007은 카드를 사용해 즐기는 스피드 숫자 게임입니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카드를 게임 상자에서 꺼내 모두 섞은 뒤 각 플레이어에게 똑같은 수만큼 나눠줍니다. 나누고 남은 카드는 게임 상자에 다시 돌려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자 받은 카드 더미를 뒷면이 보이게 엎은 상태로 한 손에 듭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에는 자신의 카드 더미 매니 카드 한 장을 테이블 가운데에 앞면이 보이게 펼치고 카드에 맞게 행동을 수행합니다. 행동이 끝나면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카드는 총 5종류이며 카드마다 해야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이 카드는 스파이 카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카드이며 카드를 낼 때 숫자 하나를 외칩니다. 스파이 카드를 처음 낸 플레이어는 1이라고 외칩니다. 다음의 카드를 낸 플레이어는 2라고 외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7까지 올라갔다면 이제 6, 5, 4 순서로 내려와야 합니다. 숫자가 다시 1까지 떨어졌다면 2, 3, 4 순서로 올라갑니다. 이 카드는 스파이 둘 카드입니다. 앞 숫자 다음에 이어지는 두 숫자를 연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 차례를 건너뛰습니다. 예를 들어 앞 플레이어가 5를 외친 다음 스파이 둘 카드를 냈다면 6, 7이라고 외치고 바로 다음 플레이어 차례를 건너뛰습니다. 휴대폰 카드는 스파이 카드와 같습니다. 단 숫자를 외치지 않고 큼! 이라고 헛기침을 합니다. 통화하느라 바빠서 숫자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것이죠. 휴대폰 둘 카드는 스파이 둘 카드와 같습니다. 단 숫자를 외치지 않고 큼! 큼! 이라고 헛기침을 합니다. 스파이 둘 카드처럼 이 카드를 내면 다음 플레이어는 차례를 건너뛰습니다. 총 카드는 스파이 카드와 같습니다. 대신 숫자를 외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총구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간단한 게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라미부터 시계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가라미가 스파이 카드를 내고 1이라고 외칩니다. 나정이가 스파이를 내고 2라고 외칩니다. 다은이가 휴대폰을 내고 큼! 이라고 헛기침을 합니다. 이는 3으로 계산합니다. 라역이가 스파이를 내고 4라고 외칩니다. 가라미가 총을 내고 조용히 있습니다. 이는 5로 계산합니다. 나정이가 스파이를 내고 6이라고 외칩니다. 다은이가 스파이 둘을 내고 7, 6이라고 외칩니다. 스파이 둘 카드를 냈으므로 라역이의 차례를 건너뛰고 가라미가 카드를 냅니다. 스파이를 내면서 5라고 외칩니다. 나정이가 휴대폰 둘을 내고 큼! 큼! 이라고 헛기침을 합니다. 이는 4, 3으로 계산합니다. 다은이의 차례를 건너뛰고 라역이가 스파이를 내고 이라고 외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내다 실수를 하거나 자기 차례에 3초 넘게 시간을 지체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벌칙을 받습니다. 벌칙으로 테이블 가운데에 쌓인 카드를 전부 가져와 자기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뒷면으로 넣습니다. 1. 숫자를 잘못 말하거나 2. 단어를 잘못 말하거나 3. 소리를 잘못 내거나 4. 자기 차례를 건너뛰어야 하는데 카드를 내거나 5. 뭔가 소리를 내야 하는데 3초 넘게 미적거린다면 벌칙을 받습니다. 벌칙을 받은 플레이어부터 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여러 라운드를 진행해 자신의 카드 더미를 모두 없앤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모두가 기본 규칙에 익숙해졌다면 살벌한 규칙을 적용해 더 어려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라운드에 처음으로 휴대폰 또는 휴대폰 둘 카드를 낸 플레이어는 큼 또는 큼큼 대신 아무거나 원하는 말을 외칩니다. 이제부터 그 라운드 동안에는 휴대폰이나 휴대폰 둘 카드를 낼 때 큼 대신 그 말을 외쳐야 합니다. 8. 123 여보세요 손들어 등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말을 찾아 새로운 규칙으로 미션 007을 즐겨보세요.